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가실까요? 뚜레쥬르 케이크에 촛불이 켜지면 달콤한 크리스마스가 시작됩니다. 달콤한 기적은 뚜레쥬르에서 월요일 맛있다 화요일 음, 맛있다 수요일 맛있다 목요일 음, 맛있다 금요일 음, 맛있다, 맛있다 토요일 음, 맛있다 일요일까지 음, 맛있다 빵이 그렇게 좋아? 아니,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맛있으니까 내 빵이 다 맛있어진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저깄다 선배 진짜 와줬네요 졸업 축하해 예쁘다 핑크네 졸업을 축하하며 영도와 180도 사이에서 사랑을 보다 삼성카메라 미러팝 건조한 머리, 날씨 때문일까요? 문제는 영양 부족 그래서 전 새로 나온 도부로 오일 케어해요 뉴트리 오일이 모발에 영향을 채워주니까 부드러움 직접 느껴보세요 도부 은어리신 오일 케어 도부 은어리신 오일이 모발에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 도부 은어리신 오일이 모발에 영향을 받았다 우상은 감사합니다.